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또 절망하지도 마요 그대 곁에 내가 있어요 손을 잡아요 You fly fly 날아봐 우리 모두 함께 Okay, 서로 믿고 힘을 다해 기적을 만나 똑같은 맘으로 같은 생각 하나 되는 그 순간 우린 하나 Now they come 세계질환 어린이, 장애인분들,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분들 등등 많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희망 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돈으로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가수니까 저희 재능이 뭐예요? 노래하는 거잖아요 노래로써 여러분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거고요 또 재능, 다른 재능이 있으신 분들 다른 재능으로써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, 바로 그것이 또 희망TV24시가 지향하는 재능 기부인 것이죠 아, 재능 기부인 것이죠 네, 희망송 손을 잡아요 이 노래 여러분들이 통화 연결음으로 손가락에 지분이 없어질 때까지 클릭해주세요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조상독 보수나독 에피소드 저녁 변동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